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기본작업에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분의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A3세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F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B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새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클릭하셔서 새 굴림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 선택합니다. 다음은 B12부터 C1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을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B3부터 H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 그럼 홈탭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에 맞춤에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B4부터 H1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탭에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h4부터 h1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의 숫자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시는데, 천단위 구분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0일 경우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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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원까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다음은 h11세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h11셀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모를 자동 크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셔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부터요. h1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c13, h12 선택하시고요. 대각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요, 대각선 방향, x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문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요, I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조건이요,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AND 입력하시고, 성별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C열에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신표, 다음 총점을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I4 라고 되어 있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7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모델명을 이용하여, 색상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명은, 모델명 맞아요, 모델명은, 오른쪽 두 글자가, BR이면 갈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모델명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RI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모델명에 가서, 신표, 우리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D3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if 함수 사용하네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추출한 두 글자가요, BR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BR 입력하셔서,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갈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갈색을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다시, BR이 아니면, BL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if하고 라이트 함수, 다 또 쓰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등호를 뺀 나머지,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맨 끝에 가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어요, 수정하시면 되는데, BR 대신에, BL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블랙이죠, 검정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갈색 대신에, 검정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WH면 흰색인데요, 사실, BR, BL, WH, 세 가지 색상만 있어요, 그러면 따로, WH를, if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요, 갈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라면, 흰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이 풀을 하나, 두 번 사용하셨습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풀을 한 번 더 쓰셔서, WH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셔서, 이 풀을 세 번 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와 전산이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k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를 구하는 건데, COUNTIF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었어요, COUNTI, COUNTI, COUNTIF S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를,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죠,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영어 점수가 입력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전산 점수가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전산 점수도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영어와 전산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K4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요, M%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요, 명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합계가 가장 높은 3명은, 1등, 2등, 3등, 일단 순위를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E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점 EQ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순위는 합계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합계, D15셀의 값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합계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전체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합계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내림차순 또는 0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순위가 1등부터 9등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등, 2등, 3등까지만 순위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하는데, E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랭크 앞에다가, E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1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 등호를 빼,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수식 입력줄에다가 컨트롤 V, E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2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한번 하시고요, 순위가 3과 같습니까? 그러면 3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할 거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이 풀을 1등, 2등, 3등, 3번 사용하셨어요, 하나, 둘, 셋, 가로를 3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번째는 상품 코드와 상품명을 이용하고요, 상품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번호에, 상품번호는요, 여기 오른쪽에 단가표에 있는 상품번호는, 상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를 가져오고요, 하이폰 연결하실 거고요, 상품명에 가서 오른쪽에 한글, 한글자를 가져와서, 이 두개를 조합해가지고, 상품번호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품번호부터 작성하고, Vlookup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left 더블클릭하시고, 상품 코드에 가서, 신표,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하이폰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입력하셔서, 하이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상품명에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right 함수 입력하시고요, 상품명에 가서, 신표,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상품번호를 만들었어요, 이 상품번호를 가지고요, 이제 오른쪽 상품 단가표에 가서 찾아서, 첫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이란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찾는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선택하시고,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일단은 단가를 찾아왔습니다, 단가를 찾아왔고요, 이제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동일합니다, 곱하기 판매량을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소속 지점, 서울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컴퓨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H29셀을 선택하시고요,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T Average 입력하신 다음, 더블클릭,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심표, 우리는, 컴퓨터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필드는 컴퓨터를 선택하실 거고, 심표, 조건은 소속 지점이 서울이고, 컴퓨터가 100 이상이라는 조건, 아까 작성하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 따로 뭐 연결하실 텍스트 없으니까,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계산 작업은 각각 점수가 8점씩에서, 바로 4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이름을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신데요,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다음 G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요, 순, 이, 이, 값, 개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5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이름이요, 원가 비율 증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확인, 값을 30% 또는 0.3 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설명 지워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원가 비율 인하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율의 값을 20%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결과, G13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성된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앞에, 따로 위치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 지시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데이터 표입니다, 현재는 대출금과 연이율 대출 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한액을 구해놨습니다, 대출 기간의 값의 변화와 연이율의 값의 변화에 따른 월 상한액을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되고요, 수식을 연결하셔도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일단 ESC 누르신 다음, C10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수식을 포함한,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로 입력된 데이터가 행인데요, 행은 연이율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C4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열은요,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기간은 C5셀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대출 기간과 연이율에 따른 월 상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문제 지시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도형을 만드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틀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예제에서는 도형을 만들고 매크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H3부터 I4라고 되어 있습니다, H3에 오셨을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3, 4, I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돼요, 평균이라고 텍스트 바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를 작성해서 연결할 거니까, 평균이란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평균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C11부터 F11까지 평균을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의 평균을 선택하시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도형에 매크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 평균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H6셀에다가 오셨을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6, 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를 어떤 매크로 연결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기록을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위치가 C4부터 F10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C4부터 F10 영역에 대해서,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심표 스타일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우리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버튼 눌러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단추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장과 체중만 표시하려면, 가슴둘레는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둘레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하시고요, 차트의 종류를, 문근 가로막 대형,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가로막 대형에, 첫 번째에 있는 문근 가로막 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제목 부분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사원 건강 상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이 굴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시고요, 다음 세로축 제목에 대해서 성명이라고 입력할 거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면,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축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성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로 쓰기로 되어 있네요, 성명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범위에 지금, 항목축에 이름만 표시가 돼야 되는데, 범위가 지금 부서까지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서요, 아, 부서명과 성명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그러면 가로축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요, 우리는 성명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 가로에 항목축의 이름만, 부서는 표시되지 않고요, 성명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가로축의 채소값과 주단입니다, 그래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채소값이 현재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40부터 시작을 합니다, 축 옵션에 가셔서, 채소값을 40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위는, 40, 50, 60 이렇게 늘어나요, 주단위는 10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미 선을 클릭하셔서, 테두리의 모서리를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우리 차트 영역의 효과를 클릭하시고요, 그림자를 클릭하신 다음,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셔서,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차트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와, 그 다음에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한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아까처럼 제가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범위 수정을 못했을 때, 물론 뒤쪽에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꼭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서식은 2점씩 해서 2,50점의 차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얽 spacing